운동 전 근육이완 및 통증 완화를 위해 42도 이상 되는 열탕 혹은 온탕에 20분 정도 통 목욕이나 핫팩 등을 이용한 따뜻한 찜질을 20분 정도 하십시오. 먼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후 아픈 쪽 팔의 팔꿈치 부분을 벽에 대고 고정합니다. 몸통을 서서히 앞쪽으로 밀어 주어 어깨가 뒤로 젖혀지도록 합니다. 아픈 범위까지 도달하면 20초 정도 지그시 눌러줍니다. 이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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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작을 10에서 16회 반복합니다. 이 점 Иzet과ırBSар원을 두려운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